참 예수님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애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 그러니까 전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조랑말 두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 하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 17세기 1600년대의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초기를 보면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야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 언연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느냐 하면 안동 김 씨와 풍양 조 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 씨들이 휘졌죠 민 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락골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고기라고 보릿고개 때 먹을 거 없으니까 장미 쌀이라고 그러죠 장미 이자 오할까지 지금 대출은행에서 30%, 40% 그거보다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서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람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천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씨 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예요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게다예요 닭게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 낫가예요 다 낫가 그러니까 생긴대로 성을 줘서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고 그렇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어 적어도 김이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주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 이, 박으로 가야 돼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황의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의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구네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구 내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 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이 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왔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였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천 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 밭으로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아파트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천 명이 있었어요 최전방에 누가 쪽발이에요 천 명이 쪽발이에요 15만 8천 명이 쪽발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일본은 37만 제곱 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사뽀로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천 킬로미터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빤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빤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 없애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할 건데 하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예요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천 5백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대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라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칙칙 칙 칙 칙 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 날 무너져요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버려요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그 많은 군민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 전투, 충주 전투, 용인 전투 세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 누구를 보냈냐면 젊은 장군 이 일을 보냈어요 이 일이 조종해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도망가서 이 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데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뭐 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뭐 이래? 그래갖고 북천 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서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 갔어?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 안 왔는데 죽였어 그런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응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000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냈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000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요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3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싸죽인다 그래서 세조자의 총자야 세조 조총 얼마나 싸죽이기 좋아요? 8,000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제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 하면 공로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고 종브리드,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 하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문서 보관함이야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닛이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대로 화살표를 해줘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귀화하겠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내가 조선왕조 신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이제 이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 시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두 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세 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를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같지도 않아요 짐승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시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두 개 잘라온다니까 면천 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되는 목 두 개만 잘라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니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갓밭이 가죽하는 갓밭이 그 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 얘네들은 전선이야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네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만 오고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두 개만 자르면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올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해가서 우리 면천 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락골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효성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우리가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요 어겨요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요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원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 하면 금 모았어 금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그럼 대기업도 자긴내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패트리시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장인의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 하면 미국에서 강에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군인을 꼬리 안치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 석에 타잖아요 그래다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군인들이 한 열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이나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계산했다고 너희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너희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가지고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두 명이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가지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서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군들을 훈련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저기 뭐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그런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을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초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예요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인사 오르면 이놈새끼 너 명나래에서 세자 책봉도 하는데 뭐하러 나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났네 임목 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와서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임목 대비는 스무 살이고 광해는 서른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저기 뭐야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패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패비시켜 임목 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폐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하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제일 앞장서갖고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더러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에 2만 명이 있었어요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시 인조 반정이 돌아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이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야 진법 훈련만 하면 저놈 역 못 꾸미려고 한다 한양 올라와서 뒤집으려고 진법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했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하냐면 임진왜란 때 한 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여기 저기 뭐야 롯데월드 있는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게 가깝잖아요 삼전도에 끌려 삼교의 국호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세 번 이마 짖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아홉 번만 머리에 짖지면 되는데 108번을 짖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로 정말 점점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대요 군수가 갑질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대느냐 하면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하에 가서 매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그런데 고종은 이 동학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요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안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해야지 왜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그런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 새끼라는 섬에 가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 새끼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에요 명성황후가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그래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북궁에 들어가서 권천궁 권천정이라고도 하죠 권천궁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정도 살려달라고 그래요 고정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 끄집어내서 칼로 두 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 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중 자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속 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 나라의 왕비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두 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와서 숨어서 지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가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들은 그래서 소속 조약을 맺어가지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 그랬죠 그거 지지해 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어쩌고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 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왜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갖고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 하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30강정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황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 있어?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어?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치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아 묻지 않는데 어? 와서 저기 뭐야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끝나고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살았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 감아 하도 눌려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나무래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생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돈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가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은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가톨릭 문화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가난하니 병드니 그 다음에 이 나근에 감옥에 갇힌 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문화 안에 꽉 차 있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가난한 이들 편에 서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교회는 끝났어요 프랑스 교회가 왜 끝났는지 알아요? 그때 귀족 편에 붙어서서 가난한 이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어디로 귀속됐어? 프랑스로 다 귀속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무심하고 우리도 돈만 쫓아서 성당 건물 짓고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일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문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역사든 개인사든 사회 아니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죠 마침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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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